네, 저는 우지한테 이 형 왜 이래?라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고! 우지야. 사랑해. 우지야 사랑한 거 알지? 몰라. 알잖아. 뭐야? 알잖아. 형이 사랑한 거 알지? 내가 왜 알아? 알잖아. 몰라. 폭행죄로 신고 안 합니까? 알겠어, 우지야 무정해. 싫어, 이제 그것도. 사랑해. 아니야. 표현하지 마, 그냥 나한테. 사랑해. 싫어. 사랑해. 싫어.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네가 말하면 돼, 그걸 알았어. 우지야, 사랑해. 아니야. 아니야, 사랑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15초 남았어. 우지야, 사랑해. 애쓰다, 애쓰. 그럼? 나한테 많이 일어나시고. 우지야, 마지막. 왜 이러는 거야? 우지야, 사랑해. 몰라. 왜? 왜 이래? 어떻게 통과 가요? 어? 뭐야? 어? 어? 감사합니다.